.. 으앗 으앗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트위리티스탄TV의 삼겨 klukh standing 오늘 첫번째 여길 들어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처음대 프로토스전! 프로토스의 처음대 seguinte 들어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뭐가할까요 여러분들 아까하는 폭풍드랍을 한번 보여드렸고 이번 토스전엔 어떻게 들어갈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드라죠 진짜 그 크롬벽 좀 괜찮았을때는 트름 많이 안했는데 그죠? 여러분들 이제 한 한 2월 3월달인가 3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진짜 트름을 안했어요 그죠?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 알텐데 빠른 울트라 토스점 빠른 울트라 토스점 빠른 울트라 무슨 의미가 있어? 스커즈 폭풍 드랍이야 스커즈 폭풍 드랍은 어따 써먹습니까? 어쨌든 스커즈 폭풍 드랍 쇽쇽 조글링 쇽쇽 조글링은 테란전 아니면 의미가 없어 왜 게임마다 끈은 끊겨서 하나요? 게임을 어떻게 합니까? 게임을 뭐 연결해서 할순 없잖아요 아 내 주협님 어제 바람맞은에 왔습니다 잠시 기다리시네 끊기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후원 안해주셔도 되니까 그냥 보세요 마음 아프니까 캐노럿이죠 이거는 드론이 아니 풀오브가 저기 갈 일이 없거든요 갔다라는 건 한 80-90% 캐노럿이기 때문에 뛰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냥 배놓고 뛰어가요 여기 숨을 이유가 없거든요 가볍게 막아내면 되는 거고 사이네만 위치를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캐논이 어느 정도로 지어졌는지가 중요한디요 사이네만 캐논이 어느 정도로 지어졌는지 봐야 되는데 캐논이 어느 정도로 지어졌나 일단 링은 찍을게요 사이네만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 이 정도? 드론 뽑자 오버 뽑고 아니다x3 이거 붙여 시작 이거 붙여 짓고 아우드라 했습니다 딱 봐도 제가 프로토스 유저이기 때문에 그냥 척하면 척이죠 이거 근데 잘못죠 사내망 일단 이거 잡을게 일단 이거 잡고 사람이 지금 이거 잡고 저걸 돌아다니면 신경 안 쓴단 말이야 사람이 저 뭐냐 캐논 위치가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이게 위에는 못 지켜지거든 그래서 위로 쭉 붙어서 오면 사내망이 당할 수 있어 당할깡 나왔죠 이거 잡았죠 그래서 6개만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각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득을 봐줘야죠 18오버러드 안 막혔고요 정확하게 병력 찍어내면서 운영 들어가고 있는 이티 깔끔한 운영 좋았고 좋았고 간다 히드라 한번 찔러볼까 이거 캐논 위치도 안 좋아서 히드라로 찌르기도 좋아 굉장히 좋은 위치고 굉장히 좋은 움직임인데 히드라 찌르면서 저걸님 발업 찍어서 사내망을 공격할까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일단 저걸님 한번 이득 보면 뭐라도 할 수 있거든요 갑니다 무시하고 들어가 자 안 들어가도 돼요 여기 있어도 사내망 진로 뽑을 때까지는 압박이에요 그죠 여기 있기만 해도 사내망 압박입니다 이미 진로 나왔구만 풀 한번 같이 싸우겠죠 컨트롤 좋았다 와아 미쳤다 펭크로 와아 터졌죠 사내망 들어갑니다 가자 가지마 말 잘 들어 좋았다 자 발업 찍고요 히드라를 모아줍니다 이제 3회 처리해서 히드라 오버월드 뽑고 돈될 때 마구나를 뽑아줍니다 3대1로 또 이기면 되는 거 아니야 컨트롤 좋았다 이길뻔했다 좋았어 이 정도면 됐어 드론 많이 뽑았고 지나 아 뉴트로 지나 가자 히드라 뽑자 이제 오버월드 총출동 갑니다 못 찍냐 사정거리 업을 찍어요 사정거리 사정거리 여러분 중요하죠 사정거리 여러분들의 사정거리는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사정거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빨리 찍어서 사정거리 들어가고 이거 빨리 피할게요 갑니다 다른 게 중요한 거 아니야 히드라 적당히 뽑아주면서 어 캐논 쥐어 입구 심시티 해 뭐죠 이거는 로보틱스를 대놓고 짓네요 에바 참치인데 내가 히드라라는 걸 알고 있잖아 뭐지 물음표 아 저거 뭐죠 근데 아 저 뭐지 이어 어 나 보여준 적 없는데 이제 오는데 트로그가 에에에에에에엥 어떻게 알았지 뭐있나? 외본줄에 뭐있었어? 이거.. 나오면은 뒤었부터 찌를게 캐노 많이 지으라해 어.. 지으라 했어 나는 저글링 찍어요 저글링 찍어요 히드라로 입구만 벌리구요 저글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입구만 벌려요 입구만 벌리고 나머지 저글링 입구만 벌리고 나머지 저글링 갑니다 못막아요 이거는 어떻게 막을까 포즈만 깹시다 포즈 포즈깨면 DC먹고 갑니다 수리에 처리해서 열심히 뽑아내구요 처리 늘려도 되겠는데 한 두부대 낼거거든 저글링 지금 오면은 두부대 합쳐서 가면 돼 어떻게 막을거야 오버러즈도 있고 무섭지가 않아 간다 히드라로 대줘야돼 이거는 뭐가 먼저 들어가냐고 물어볼수도 있는데 히드라가 먼저 들어가요 왜 히드라가 먼저 들어가냐면은 몸을 대주고 데미지가 그저 공속이 저글링 워낙 빠르기 때문에 검을 깨는데는 더 좋거든요 그래서 대주고 이렇게 깨면은 가볍게 이길 수 있다 승리 재재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승리를 가져가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입구 벌리는게 왜 야해요 님들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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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